오늘은 본식 메이크업 사전에 받아보면서 웨딩 메이크업 절대 안 망치는 방법 샵에서 메이크업 핏 딱 맞추는 팁 담아왔습니다. 확실히 지난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쌤이랑 맞추고 나니 제 평소 이미지와 더 잘 맞는 메이크업 느낌이 나오지 않았나요? 진짜 이번 메이크업 너무 만족했어요. 청담 웨딩의 성지 에브뉴즈노 영우 실장님의 꿀팁과 꿀템 가득 담아왔으니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본식이나 촬영 전에 사장님이랑 상의해야 되는 것 리스트를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사전에 기초 눈썹 단계에서 미리 원하는 메이크업 사진, 컬러 톤 좋아하는 제품이나 꼭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이야기해주시면 좋다고 해요. 이때 제품은 신제품이나 잘 모르는 브랜드 이런 제품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샵에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당일에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챙겨갈 필요는 없고 사진과 제품명 정도만 공유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베이스 진짜 착착 붙죠? 꿀템 또 찾아왔어요. 덤마펌. 이거 촉촉파드랑 섞어서 사용해주셨는데 베이스가 무슨 도자기처럼 저녁까지 착 붙어있어가지고 저 바로 구매했잖아요. 대만족템. 제가 더 사용해보고 후기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지. 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요청드렸는데 러블리나 청순, 세련 등등 내가 그날 보이고 싶은 이미지와 드레스 디자인. 실크인지 비즈인지 맑은 비즈인지 레이스인지. 그리고 예식장 분위기까지 꼭 얘기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찾아주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저는 눈가의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붉어서 눈가 부분을 신경 써서 커버해주셨는데요. 홍조, 피부 타입 등 내 피부 상태에 대해서도 꼭 공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 이날 눈가를 붉지 않게 노란, 브라운, 베이지 계열로 잡아주셨어요. 확실히 눈가가 깔끔하게 차분해졌죠? 그리고 라인. 라인은 오늘 일자로 빼서 또렷하게 잡아주셨어요. 라인 그릴 때 내가 평소 어떤 스타일의 라인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때 꿀팁, 포토샵, 어플 쓴 셀카를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 뽀샵한 눈은 내가 되고 싶은, 보여지고 싶은 눈매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원하는 눈매를 참고하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셨어요. 뽀샵한 이미지에 맞춰 눈을 더 길게, 꼬리는 아래로, 눈 뒤트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내 메이크업 취향이 엄청 강하지 않다면 굳이 사전에 한 번 더 받아보지 않고 이렇게 잘 얘기해주시면 되고 나는 메이크업 취향이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맞춰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정도 더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뷰러. 제가 신행 때 속눈썹 펌 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었는데 너무 바짝 꺾이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고 속눈썹이 진짜 강해서 나는 금방 내려온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만, 바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샵쌤들마다 취향이 다르실 수 있어서 샵에 일주일 전쯤 전화로 확인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속눈썹. 속눈썹은 저는 길고 또렷한 게 잘 어울려서 요청드렸어요. 속눈썹 팁은 거울을 미리 요청해두고 한 5, 6개쯤 붙였을 때 잠시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이때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쉬워하는 것보단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맞춰가는 게 신부랑 샘 모두 만족하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눈썹. 눈썹 모양을 바꾸고 싶지 않고 내 눈썹 모양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기초 단계. 눈썹 다듬을 때 잔털만 다듬고 모양은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보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듬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다듬기 전에 꼭 이야기하기. 저는 깔끔한 눈썹보다는 자연스러운 눈썹 선호해서 취향 얘기 드렸더니 저번보다 눈썹이 더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만족했어요. 역시 샘들은 진짜 찰떡처럼 알아주셔요. 다음 애교살. 먼저 밝은 베이지 톤으로 애교살 송동하게 잡아주신 다음 펄 섀도 올려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받자마자 정보 가져왔습니다. 진짜 예뻐요. 은은한데 로즈 핑크 느낌 싹 도는 애교살 컬러. 그 다음 마스카라 마무리 단계 해주신 다음 잡티 꼼꼼하게 커버해서 마무리 해주셨어요. 진짜 피부가 도자기같이 뽀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날이에요. 이제 블러셔. 블러셔랑 립 바르기 전에 취향이 확실하다면 미리 얘기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채도 쨍한 게 좋다. 또 누드한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웬만하면 쌤들이 립이랑 블러셔는 진짜 찰떡처럼 맞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샵 다니면서 컬러 톤은 실패 없이 다 찰떡처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베이스 핑크빛으로 넣어주시고 위에 살귿빛으로 뽀얗게 올려주셨는데 고급스러운 싹 돌아서 예쁘죠? 립은 촉촉 매트 정도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 피부 둘 다 미리 사전에 꼭 얘기해주세요. 오늘은 하트 퍼센트 로즈 베이지로 오버립 잡아주신 다음 맥의 데이트 메이커 사용해주셨는데 컬러 너무 예뻐서 또 바로 저장했잖아요. 약간 피치 도는 베이지인데 입술에 뭔가 착 붙는 느낌으로 둥둥 뜨지 않는 베이스 컬러로 제격이더라고요. 안쪽에 살짝 핑크빛 도는 차분한 로즈 컬러 발라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글로우로 마무리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미간 피지 분비량이 많아 미간 파우더 요청 한 번 더 했어요. 마지막 화룡점장 애교살에 펄 콕콕 이거 넣어야 눈 깜빡할 때마다 초롱초롱하거든요. 콕콕 해서 마무리하고 픽서로 고정해주면 본식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확실히 지난번보다 사바나들이 자주 보던 제 얼굴 느낌에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이 더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본식 전에 정리해 샵 쌤들과 상의하면서 메이크업 진행해주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웨딩 메이크업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